네 방탄소년단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중가요를 알아보는 시간 방탄강 야 오늘 구성들이 되게 깔끔하네요 아 그런네 아니 근데 저희가 보입니까? 여기 왜 갑자기 다들 이렇게 맞추는거죠? 오늘은 어떤걸 하시는건가요? 대중가요 방탄 장악 퀴즈 이걸 뭘 의미하는거죠? 어떤건지 퀴즈네요 퀴즈 특별히 이번에는 부저를 준비할 수 있다. 부저? 부저가 있어. 이게 부저통입니다 여러분. 부저예요, 부저통. 이거 뭐 순서 상관없어. 난 럭키 가이드. 동시에. 하나, 둘, 셋. 짜잔. 저 1위입니다. 저는 5번인데. 용기구 1번 부저. 이게 테리타월인가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색종이 색종이. 뭐야 뭐야. 1번 부저를 뽑은 용기구는 비행기를 접어 날리면 부저. 오케이 오케이. 오 괜찮아. 그럼 시작 하나를 적어야 돼요? 저거는 안 되잖아요. 네. 부저. 안 좋네. 야, 저거 보니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2번 부저 건네주세요. 뭐야. 용만치 소리 내기? 용만치로 자신의 머리를 때릴 때마다 부저. 야. 괜찮네. 괜찮아요. 아유. 자, 3번. 아유. 아유. 설마. 자, 동점 10개를 싸우면 부저. 와, 야 좋네. 그게 있다면. 이렇게 하면 이제 정답을 맺힐 수 있는 거죠. 자, 4번 부저. 저블링. 저블링. 저블링이야? 이거는. 야 너 저걸 할 수 있냐?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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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습니다. 야, 어떻게 나왔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, 이거? 반복 운동을 할 때마다 부족합니다. 하. 무겁습니다, 그거. 야, 뭐야. 오늘 너 오늘 운동 제대로 한 거니까, 야. 하. 하. 네, 자, 6번입니다. 보건 없습니다. 어?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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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제일 힘드네. 10바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? 네. 수정하는 거죠? 7번. 7번 마지막. 그냥 푸쉬업 봐, 푸쉬업 봐. 푸쉬업 한 번 하고 일어나면 부저. 오. 야, 이것도 힘들어. 나 내 힘들겠다. 형, 부자가 정해졌고요. 우리 벌칙을 정해져잖아요. 아, 여기 운동기구 있으니까 운동기구로 벌칙 기구 할 거. 오, 괜찮네. 푸쉬업을 하고 넘어가더니 버피 테스트를 하자, 버피 테스트. 뭐 푸쉬업도 있고 뭐 뭐 뭐. 버피 테스트. 자, 정리해봅시다. 색종이 적고, 코끼리커 다섯 바퀴 돌고, 동전 열 개 세우고, 이거 하나 하고, 삼회, 삼회. 푸쉬업 삼회하고 일어납니다. 동문. 허버 앞. 한때. 마지막 저글링하는데 저글링해서 공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. 와, 이거 그냥 운동 기원하게 했잖아. 자, 오케이. 됐어. 갑시다. 네, 그럼 대중가요 방탄 장학기지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고고식 갑시다. 그런가요? 야, 이거 어떻게 정답. 형, 이게 약간 대각선으로 가게 해야 돼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아, 형, 나 저글링 좀 해요. 저거 보여줄게요. 저거 어떻게 하냐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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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자. 오. 이거 지민이가 더 잘하는 거 같은데? 좋아. 형, 이 말이야. 오, 야, 야, 오, 야. 얘를 할수록 미루는. 레몬 네이버, 레몬. 아, 이거 똑같은 거야. 똑같이 한 거야. 첫 번째 단계는 네이버 지식 퀴즈입니다. 네이버 지식 퀴즈입니다. 야, 이거 어렵다. 원할 머니 머니 이런 거죠. 예를 들면. 김치 김치 야야 짜 짜 이건 무슨 말인가요? 어? 그녀를? 캣 캣 샤니여야야야야야야야야 아, 백 아, 백 리식이구나. 오케이, 오케이, 커서가 유명했어. 예, 예예이했구나. 백 캣 썸니댕. 백 캣 썸니댕. 주치우고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문제. 오케이. 어, 어,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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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아, 그랬냐 발버리 지어 왔습니다. 대목이요, 아, 그랬냐, 묘, 왤냐. 그, 라이온킹 OST. 아니, 대목은 배모. 자랑 할 말해야죠. 문제를 아직 안 나왔어요. 나 문제 나온 줄 알았어 탈모음 됐는데 왜 이렇게 먼저 아... 릴렉스 하자고 어떤 영화에 나오는 노래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적고 앉아있냐? 나이언기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아 솔직히 이거는 아... 야 이거 맞추어야 하는 거야 계속 맞추겠다 아 솔직히... 오케이 자 알았어요 이게 바로 벨붕이구나 자 일단 알겠어 어떤 식인지 알겠지 와 알겠습니다 태형이와 정국이 고맙습니다 아 벨붕이 뭐예요? 네 두 번째 문제 안 그래요 자 어떤 노래일까요? 라디오를 들었는데 누군요 이거? 아! arrivalilippian 선배님의 put your hands up 이 안무 완벽 예약 put your hands up ふ que be put your hands up 푸 All Temps put your hands up 잠깐만요 제목이 틀렸습니다 제목이 틀렸는데요? 세형 씨 방금 제목 뭐라고 put your hands up 어 제목 틀렸어 제목 틀렸어 잠깐 잠깐만 ità rhy한번 put your hands up 정답! 정답! 나 다섯! 제일 먼저 잡았어. 됐다. 투피엠 선배님의 핸즈업. 정답! 야! 코끼리 쿨하고 내가 맞추네. 아 맞다. 굿짠 핸즈업 아니야 핸즈업이에요 핸즈업. 와 근데 형이 좀 대단했어요 이거. 뭐야 이거? 엄마 싱크대 엄마 싱크대 엄마 싱크대 엄마 싱크대 엄마 싱크대 요새 싱글 레이디즈 엄마 싱크대 야 대박이다. 야 이거 싱크대 엄마 싱크대 엄마 싱크대 엄마 싱크대 엄마 싱크대 나는 이거 뭐 좋은 거 적기만 적었어 이거. 이거 안 보이는데? 야! 아 이거 미스에이 선배님의 유럽목민 미스에이 선배님의 백걸국민 제목을 몰랐네. 유럽목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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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영 코끼리코 장난 아니네 진영 잘하네요. 한 번 주세요. 자 다섯 번째 문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저건 뭐해 봐. 아니 왜 저 사람 다리가 없는 거야. 아니 그걸 이제 엘리베이터 아니야? 자이언트 선배님 시승 임창윤 선배님의 소주 안전 자이언트 선배님의 냉장고 냉장고야? 냉장고야? 몰라 안 보다 말이야. 여러분들 저기 뭘 거 같아요? 아니 저 엘리베이터가 난 카드 아 내가 볼 때는 뭐 술을 주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막 술이야 이게 어떻게 술이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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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떤 분이 덤원이고 이 남자는 고객이라서 뭘 기다리면서 이제 뭘 주는 거 같고 이때까지 나온 답 중에 근접한 답이 있습니까? 여러분이 말씀 추론한 것 중에 그 내용이 들어왔어요. 우리가 추린 것 중에 아니야 방금 내가 한 거에 맞췄 것 같아요. 뭔가 건네주다. 그니까요. 시스타 선배님의 기비투리 아 근데 똑똑하다. 떠올라가지고 야쿠라 당겨 귀에 한 번 썼어. 어거트 뒤에 기비투리 아 저 동빙이를 왜 버려요 형 아니 모르겠는데 웃기기라도 해야지 가게가 될 때 페이 페이 네 가장 먼저 뭐라고 하죠? 주문 주세요. 아 주문 주세요. 동방신기 선배님의 주문 와 와 말만 이게 어떻게 주문이야 뭔지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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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아 기비투미 아깝네요 다 아 어거트 뒤에 하는 거 아니었는데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잔치 돌인가요? 돌잔치 아니야 돌잔치 돌잔치 뭐야 이게? 글쓰네 아 돌이다 상 받은 거 같은데? 돌 돌 여러 가지 있잖아 돌 지민아 이게 어떻게 상 받은 건지 돌이지 상 받은 거 같은데? 아 다행이다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? 와 와 와 와 아니 아 진짜 아 근데 얘가 벌써 1년이라서 벌써 1년이야? 아 저는 이게 돌잔치니까 돌에 관련된 걸 생각하고 나도 야 나도 야 난 잔치 돌 나 맞췄는데 방금 세레모니가 너무 굳였어 어떻게 괜찮아 괜찮아 편집된 거야 뭐야 진짜 다 한 번 해주세요 나야? 나야? 지민이 형이 한 분이에요?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뭐야 이거 저거 포장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얘 아파 나 왜 이렇게 구웠냐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저 저 하겠습니다 어 어 했어요 러블리즈의 아츄 야 야 진짜 야 야 나도 재채기만 떠올라 때 아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 재채기는 알고 싶어 난 재채기만 하고 앗추라는 노래를 불렀어 아 나는 그 바람아 멈추어 나오고 야 저거 어떻게 재채기하고 생각해 재채기란 말 알겠어 재채기같이 보이긴 한데 아츄는 기억이 안 했어 아니 심지어 본인도 저게 무슨 상황이랄지 모르는데 야 저거 안 돼? 야 나 이러다가 내가 알 거 같은데 윤기야 야 이거 소름 돋네 뭐야 저게 자 AOA 선배님의 심쿵행 오 아니야? 나 가수밖에 어떻게 돌아 에이트 선배님의 심장이 없어? 백지영 선배님의 심장이 없어 백지영 선배님의 심장이 없어 아 아 아 아 진짜 야 지금 한 분에 오마주살 있어요? 한 분에 더 오마주살? 나 못 맞춘다고 야 큰일 났다 저 형 어떡하냐? 나만 못 맞춘 거야 지금 네 왜 1번을 뽑아가지고 고유 슈가님 남편 찐 찐 꼴찌 누구야 꼴찌 너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자 자 허리에 붙이시고 왔는데 근데 허리에 붙이시고 왔는데 이거 이거 작가님 보시고 이거 안 된다 싶으면 잘라주세요 아 나 이거 팔클로가 너무 무거워 팔클로 무겁지 야 야 너는 근육쟁이가 자 야 쟤는 아령과 함께 사는 애야 자 갑시다 무겁네 아령은 아령은 무겁다니까 다음 계세요 자 갑시다 춤을 모르는 사람 춤을 진짜 모르는데 나 춤을 모르는 사람 춤을 진짜 모르는데 나 춤을 강하네 이거 제이홉이 알잖아 춤을 강하네 아 첫 번째 노래 이제 주세요 아악 야 아 이거 제대로 접지 않았어요 아니 잡았다 아니 저거 아 이게 뭐야 아니 그냥 그냥 아니 그냥 난 날아가 좀 펴졌다고 난 날아가 펴졌다니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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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덮었어요 아 날렸다 진짜 안 했다 나 나 원더월드 선배님의 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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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테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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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 야 이거 신기하다 야 근데 솔직히 솔직히 저는 정답 정답 애교의 일 선배님의 짧은 치마 아 이거 인정을 줘야겠다 진짜 어쩔 수 없다 이거 자 인정합니다 비행기가 비행기 이거 비행기 아니야 아니요 날라가 터진다 이거 야 나 어떻게 잡는 줄 아냐 이렇게 뭐 아 근데 노력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 안 돼 안 돼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이고 제가 아는 춤 이거 바뀌었어요 라이 뭐야 이게 로봇인가요? 맞다니까 맞다니까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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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틀어낼게 춤 서주세요 춤 서주세요 미쳐버리겠네 진짜 각기 춤 아니었어요 방금? 야 근데 너 진짜 짚고 넘어가자 러시안 룰렛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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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냐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몰라 어떻게 알아 아 이 아무도 안 쓰면 돼 빨라지는데 아 맞아 맞아 이거야 나도 이거 안다고 아 정답이야 이거 아니 형이 하려고 했던 거 뭐예요? 형이 하려고 했던 거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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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체 모를 이게 뭐냐고요 빵 빵 빵 빵 러시안 룰렛이네 러시안 룰렛이네 러시안 룰렛이네 러시안 룰렛이네 러시안 룰렛이네 정답으로 인정 아 진짜 내가 춤을 못 올라가 이거 했지만 렛몬이 어느 정도 안 해줄게요 아우 나 한 문제 또 야 근데 다음 문제 뭐인가요? 형 어차피 1등이다 지금 아 이거 진짜 이거야 아 이거 아 노래 이름 제목이니까 아 아이오아이오 너무너무 자 춤추세요 렛렛렛렛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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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있다니까요 이 춤에 엔딩에 있어요 아니 아니 이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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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게 뭐야 제가 엔딩으로 이거 이거 왜 그런거야 이거지 이거지 이 형은 이 형은 이거라 이거라 아니야 잠깐 노래에 맞춰서 그 이거 뭐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맞아 이거예요 이거 똑같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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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아 선배님 이번 판은 누가 이긴 건가요? 아 하여튼 이 정도 1위는 예 몇 문제예요? 두 번째인가? 확벌이 제일 높은 생선의 이름 확벌이 제일 높은 확벌이 제일 높은 생선의 이름 확벌이 제일 높은 생선의 이름 확벌이 제일 높은 진영 이런 거 진짜 잘해 진영 이런 거 진짜 잘해 진영 해라 놀아줘 선배님의 포즈 그렇지 진영이 너무 열심히 놀길래 내가 안 된다 이러고 나왔어 이건 근데 진영한테 약간 유리한데 진영이 아 저는 그냥 관전을 하겠습니다 이제 관전 관전 라인 진영 진영 뭐야 저게? 이게 뭐야 이거? 아 나 이거 알겠다 야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샤이니 선배님의 링딩동 그렇지 네 두 개 다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안 했어요 했어? 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를 찍어주시는 비디오 판독님 있어요 판독님 했습니까? 안 했습니까? 솔직히 말해서 데드리프트 두 개 했어요 했어요 데드리프트 두 개 했다는데요? 아니 조용히 해봐요 했어요 해 뭐야 이거 아 나 알겠다 야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샤이니 선배님의 링딩동 됐어요 아 뭐야 저 진짜 됐어요 이렇게 자 했으니까 비굿 정답 드릴게요 야 엎드려 빠져만 한 한 시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한 시간 동안 엎드려 빠져만 하고 있어요 가수 박효신이 좋아하는 신발은? 뭐야 그게 오빠 추가 박효신 선배님의 야생 아 대박이다 아 맞아요 아 자 마지막 문제 가수 성실이 형을 보일 수 있는 옷은? 아 이거 아 뭐야 아 이거 너무 쉽다 젤리핀지 아니야? 너무 쉽다 형진이 형 선배님의 거리에서 그렇지 아 아 그렇지 아 아 아 진영의 아재개그로 하나 하죠 진영의 아재개그로 어 진영의 넌센스 진영의 넌센스 제가 얼마 전에 만들어낸 거예요 아 진짜? 네 저의 창작 개그입니다 창작 아재개그 네 자 자 문제 나갑니다 저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섬에서 태어났을까요? 아 우리 진영 핸섬이죠 핸섬 아 우리 진영 핸섬 핸섬 우리 진영 핸섬에서 태어났죠 아 대박이야 아 아파 아파 야 아까 전두국 꼴등이다 야 전두국 껍데기는 갈아 야 이걸 바로 맞추네 자 알겠어 아 아 정국씨 숙목구 좀 치워주세요 무서운 것 같냐 다시 하시고 엔딩맨트까지 정글링까지 하고 엔딩맨트 시원하게 자다다 정글링 꼴등을 보네 저 다 젖는 거 어때요? 아니 다 다른 곳으로 하나 다 젖는 거 하나가 날리셔야 돼요 야 이거 정글링 신랑 다시 해야 돼 아 정글링 한 번에 할 수 있잖아 아 근데 저 정글링 잘해서 그 다음에 이거 정글링 하고 야 귀엽다 뭐 뭐야 자 자 뻥망치 다섯 번 오케이 세게 내린 세게 하나 야 주드라 셋 아령 오 전전국 파워특집 자 자 꼬끼리꼬 정글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정글링 정글링 하나 둘 셋 고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거의 열 번 강을 했습니다 페이드 아웃 와 전락 안 나왔네 지금 부르부르르 떨려요 지금 힘들어요 이런 버프 테스트 있으면 진짜 힘들겠다 하나 둘 둘 둘 둘 셋 넷 넷 넷 넷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엘리멘트 했어요 엘리멘트 자 황당수는 날에 황당수는 날에 대중과 라이브의 시간을 캐슨입니다 여러분 황당수는 날에 오우 안녕 여러분 안녕 황당수의 넷 베르블라 main sle 넷 넷 넷 넷 넷 넷 넷 넷